깡총, 깡총, 깡총 언니가 오랜만에 까봉이 친구 데리고 왔어 짠 까봉아 안녕? 나 꿀꿀이야 까봉아 오랜만이야 나 꿀꿀이야 나 알지? 까봉아 오늘 꿀꿀이가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대 맞아 까봉아 내가 새로운 친구 데리고 왔는데 볼래? 내가 불러올게 근데 이 친구는 좀 무서운 친구야 안녕 까봉아 나는 토끼야 까봉아 토끼 안 무서워? 까봉 나 무서운 애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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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봉아 너 토끼랑 친하게 지내 얘 좀 무서운 친구인데 헉? 까봉아 까봉아 토끼가 왜 무서운 친구인지 알아? 까봉아 토끼가 왜 무서운 친구냐면 깡이랑 총이 있어서 그래 잘 봐 깡총 깡총 아야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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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깡총 어머 어머 까봉아 나 손에 주워